allowed to run out that playoff team 근데 OGS 만약에 지금 올려놓은 이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간절함 보다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다 즐길 수 있게 해보자 아이비 너 그동안 Z 해보고 싶었지? 그러니까요 담비 너도 레이나 당겼었지? 하고선 지금 뭔가 양보하는 느낌이거든 이대로 가는 오? 우와? 갑자기 gathering 아니, 아니... 그 게임 OJS 시작된.. 뭔 말이 아니라 그냥! 분석 안 했습니다 하는데 분석 해왔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시간인데 경기보고서는 분석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정하이 잡는 두 번째 샷은 거리도 있었는데! 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프린시스까지 킬 가담 해 주고 아이비 선수가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에이다리 프랑시 잡아냈습니다 이걸 어쨌든 끊어냈으면 약간씩 주춤할 수 있는 찰나가 생기고 프렌시스가 덮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건데 침착한 거 보세요 프랑시스! 프랑시스! 미쳤습니다 다 해줬죠? 이거 사고가 났어요 이미 와 담비의 마무리 이번 프랑시스 침착한 뭐죠? 이게 첫 발이 약간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어쨌든 마가렛이 아이비의 오퍼를 들고 온 상태다 보니까 모릅니다 아직 우클립 이거 진짜 몰라요 플래시 드라이브 치고 오 마가렛! 자 3대1 절약왕 사이즈가 나왔죠 이미 하지만 담비라면 담비 내가 담비다 내가 탈 챌린저스 담비다 포탑 있어요 포탑 있어요 아 근데 포탑을 채우진 않아가지고요 그쵸? 이런 증권 승부에서도 이렇게 변칙을 줘야 돼요 그쵸! 왕상이라고 이거 스킵했어요 아 이거 프랑시스 선수가 간편하게 제압을 했는데요 일단은 스파이크로 설치가 됐고 아 준비된 파편사 자 근데 이것만으로 지금 자 일단 포탑하게 됐고 자 이것도 이식을 하고는 있어요 오 마가렛! 오 마가렛! 아니 오늘 마가렛 좋은데요? 사실 디플러스 기하전에서도 뭔가 동심이 밀리는 와중에도 마가렛 선수의 피지컬은 빛났거든요? 그쵸 스플릿에서 마가렛이 진짜 해준게 많았었다 보니까요 오늘도 첫 맵에서는 마가렛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우 좋아요 그래도 오퍼 턴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의 안정감은 이전 라운드에 비해서 훨씬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뒤쪽에서 자 일단 프록시가 메인에 있으면서 프록시가 메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트에 있는 선수들 앞으로 당겨줄 필요 있거든요 야 더블 피킹?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결국 타겟팅 포커스가 쏠려요 아 이러면 디스틴트 선수까지 킬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디스틴트가 무력 함흥용 맞기 직전에 쓴 피해망상 때문에 판도 모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언더헤븐 오 자 네 트레이드가 시선처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 그래도 프록시 근데 이미 스파이크는 메인에 떨어져 오 프록시 근데 뒤에 있는 거 반에 들어서 자 한 방인 거 이미 브리핑이 됐을 겁니다 이야 한 방은 뭐다? 네 쇼티저 자 팀 OGS는 이 흐름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프렌시스가 깨졌어요 이야 이게 아이비를 위해서 일부러 프렌시스가 포탑을 깨졌다 보니까 세컨샷으로 나온 아이비에 대한 대처가 안 됐고요 근데 마가렛이 충분히 잘해줬습니다 네 여기에서 근데 생각 많아졌다면 그냥 접어야 돼요 지금 농심 레드포스 타이밍 놓쳤거든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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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ward too 줘 미스터스 이후에 킬 만들어내고 보다 마가렛 정화위까지 그ículos 혼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1대4 상황 바이오 한 발 Pull neck 좀 던 comes C ups 그러니까 그래도 단비니까라는 말을 하기에 좀 어 네? 네 자 농심 많아봐야 둘이라는 걸 알고 농심이 온 거거든요 비록 총기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라운드는 농심이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루가 또 사냥꾼의 분노로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네 이거에요 이거에요 버킷 버킷 디스틴트 버킷 진짜 예측불가해요 이 팀 진짜 디스틴트 어우 아니 근데 또 두더지 게임을 그냥 아 디스틴트가 한 건 또 해줍니다 아 감전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 뭔가 우리 수비 들어가면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괜찮아 센트니까 근데 아 뭔가 이상해요 팀 오제에 들어가면 아 아이비 야 진짜 진짜 잘하네요 이 팀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Z 안 한 거죠? 오늘만 놓고 보면 훨씬 잘해요 약간 이 팀은 경기 시작하기 전에 당일 컨디션 보고 포지션 배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이나 진짜 요원의 숙련도가 있다면은 진짜 말씀해주시면 그게 될 것 같고요 야 오제에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플레이어 정하이 정하이 어 쇼티 한 발 뺐어요 어어 자 무브즈만 남은 상황 시간도 없어가지고 어 결국에는 5퍼 4킬 상대가 오제에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아루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아까 나의 실수를 만회하겠다 만회할게요 오 둘 다 했습니다 아 아이비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뛰는구나 오는구나 어서 오십시오 쇼티 아 아이비 전반을 마무리 짓습니다 피스톨 라운드만 가져간다면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 아닙니다 아플라우디 킬 만들어주고 여기요 자 이게 킬이 킬조이였다보니까 아직 여기가 본데인지 애매한거죠 마가렛 오우 마가렛 아 근데 오늘 마가렛만큼은 진짜 할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제에스도 이제 뭐 라운드에 여유가 살짝은 있다 보니까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좀 들어간 느낌도 있었죠 네 자 빠지는 포지션들을 보여줬고 이거 나무 빨리 달리기인데 피해망상 들어가고요 이거 연계될 수 있어요 마가렛은 안 죽으면 돼요 버티자 아우 근데 잡혔고 그래도 최대한 나름 버텼습니다 그쵸 자 킬드완이 좀 이어지면서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메인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요 네 농심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네 그나마 양날의 검 빛을 발할 수 있는게 아이비가 뒷목 잡고 오더하는거 음 심플하게 나를 따라라 어 이거 아 다시한번 막아래 오오 어 그래도 아이비가 되갚아주고요 야 근데 뭐 총기 차이가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이고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요 그리고 스파이크가 일단 미드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두 명에서 마무리 되면은 농심 레드 볼 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니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 이렇게도 몰라요 이거 장막치고 빼올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뚫고 B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이거 OGS라면 그냥 수비 진영까지 밀자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자 자 이거 꼬챙이 아아 정하이 오지에스만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비슷한 조합의 운영, 머리싸움으로 가면 정하이한테 이기기 힘들죠 자, 무브즈 만들어내고 지켜도 알 바 아니다 지켜도 알 바 아니다 아, 이거 클라우디 아쉽지만 사이트에서 버텨줘야죠 정하이까지 빼고 맞고요 이거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진짜 무브즈가 소리 듣고 자, 여기서의 인원 손실이 더 있으면은 야, 무브즈 어, 근데 담비가 여길 이기고 있어요, 혼자 자, 이번 라운드 힘 꽉 줬어요, 담비 오, 긁기만 하면 하나 데려가거든요 오, 담비 담비, 클러치 아, 무브즈 네, 충분하긴 합니다 이거 망상도 남아있는 상태, 망상도 빠졌네요 아니, 그리고 담비가 이거 프리딜이야, 프리딜 사선 처리 어떻게 된 거죠, 동심? 이렇게 절약왕 나왔죠, 이러면? 정하이 선수 남아있기는 한데 아니 이게 싸움이 끝날 쯤이면 스파이크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오퍼라도 살리자인데 오퍼도 못 살렸어 자 9대9 다시 한번 맞춰진 상황 19번째 라운드 와 그냥 뛰어요 오 공주 이건 진짜 너무 그냥 뛰었는데요 너무 심플했는데요 농심도 당황할 만한 확실한 리테이크 가자 4대1이라고 먼저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피해망상도 들고 있고요 침착하죠 아 피해망상까지 인정한다 이거죠 완벽하게 투자를 해주고 타이밍 약간 애매하게 잡으면 사고나요 타이밍 자 막을 해 그리고 그나마 이거 사냥꾼의 분노로 잘 긁어져가지고 리테이크 실패했거든요 아 근데 담배 봉쇄 자 이거 봉쇄 자 일단 스파이크 턴치됐고 야 담배 야 이게 세컨 차지 2번 찍어서 아니 와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총알 세요 어 이건 카로나야 와 아니 이게 아니 혼자 다 했어요 혼자 와 이게 총알 세 발로 세 명 잡는 법 자 이 소중한 기회를 좀 챙겨야 되는데 10대 10 어느덧 이제 후반부를 접어들어서요 오 정하이 자 이거 확으로 그냥 아 정하이 욕심 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네 어 근데 에이다리가 오 에이다리가 오 오 클라우디가 너무 큰 거 해줬습니다 농심은 오 어 감소담비 자 아이비가 하나만 끊으면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지에스 오른쪽은 아이비 왼쪽은 담비 아 그래도 클라우디가 담비라면 쇼티가 쇼티 자 이거 최고의 수확이죠 팀 오지에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11점 만들면은 다운드 봉쇄 있어서 그쵸 지금은 봉쇄를 아끼는 톤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원래 오지에스가 일단 진입하고 나서 오지마 봉쇄를 박을 생각이었을 건데 이걸 아끼게 되면은 먼저 매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응이 어 에이다리로 가면 안 돼요? 와 이런 것마저도 이거 진짜 프렌시스의 고각 플래시 드라이브 플래시 드라이브를 투자를 한 거거든요 자 자 꿍꿍이가 있다 아직도 와 과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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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우는데요 이거는 자 앞에 정하이 있는데 아이비 보고 있고요 아 아이비 습적으로 사진 찍어줬습니다 여깄다 자 무브즈 점프 피킹 준비 잡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오는 거? 아 자 루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첫 번째 맵을 팀 OGS가 가져갑니다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OGS의 선수들의 연령층이 되게 낮기도 하고 경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대회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도 아닌데 게임을 풀어내면서 그런 셀프 피드백이 되고 그리고 그때 나왔던 물론 요원을 가진 선수들은 다르지만 네 네 네 네 비슷한 요원으로 가져갈 것 같거든요 오 조합이 약간 바뀌었죠 오제스 네 그나마 좀 정석에 가까운 최근 메타 정석에 가까운 식으로 바꿔줬는데 저는 이게 야 근데 프록시가 뱀니바를 쓰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고게 이거 트레이더 하면 하면 또 B가 됩니다 3 대 3 숫자를 맞춰놓은 상황에서 클라우디 또 지금 별세팅 자체를 좀 버티겠다는 액션으로 해놨는데 이거 전진가다가 끊기면 어!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거죠, 결국에. 왜 나갔을까요? 굳이 욕심내서 갈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긴 했거든요. 네, 자, 정하이 선수까지. 이거 벌써 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하고. 일단 여기 상... 오! 마가리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전 차단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았고요. 나오는 추진력을 역이용한 듯한.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무게 점프. 야, 여기서 무게. 마가리스. 역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스루탄! 비가 여기까지 좀 깊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을 거거든요, 오제스가. 자, 근데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제스. 너무 잘 들어왔어요. 자, 그래도 킬 교환이 좀 이어지면서 3대3. 아니, 섬광 반응이 그냥 동시에 곡에 다 돌아가요. 자, 디스틴트와 프란시스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가리스 선수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아, 진짜 오제스 경기 보면... 아... 한 번! 안 긁혔고요. 자, 이거 오... 정하이가 진짜 잘 버텨줬습니다, 뒤에서. 폭발 팩 소리 들었으면 정하이도 추적자 누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자, 님리. 너 오퍼야? 너 오퍼야? 야!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수월하게 좀 정리가 좀 되는 그림. 한 번에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그 데미 장식이 있다는 존재 때문에라도 이번에 그게 또 먹힐 수도 있는 건데. 페인트탄 좀 맛있게 들어갔고. 오히려 역으로 담비를 보냈거든요, 이게. 자, 그래도 뚫고 나와요. 일단 길은 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독사의 구덩이가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거 구덩이만 피해서 에어스 한 다음에 같이 수색작업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OGS는. 네, 이거 세 명이서 그냥. 독사의 구덩이 포위하고서는. 모든 한 tournament 맞고요, 주적자. 위치는 거기 있구나. 근데 이거 스팅치를 먼저 한IA에 앞선 일 blast. 와! 브라시스! 와! 이걸 해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마 알 거고 그래서 스킬이 있으니까, 궁극기 있으니까 자, 들어와서 교환을 잘했는데요? 너무 잘 뚫었는데요? 바구니 한 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거 바이퍼만 생각하고 나갔다가 끄고다 쳐! 와! 이걸! 뛰자! 야, 이거 문 또 열렸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똑같은 심리전에 당했어요. 근데 사이트가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사이트가, 아, 정화이다. 자, 프랑시스까지 킬 만들어주고 이게 결국 연쇄작용이거든요. 끄고 싶어합니다. 자, 담비 킬 만들어주면서 6 대 4. 그,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아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끊고 싶은 마음이 굿독 같은 건데. 아, 잘 끊었어. 그러니까 방금 A메인을 정리 못했다면 이 프록시가 제일 바빠지거든요. 네. 근데, 저거 정리해주니까 프록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래도 아이비가 킬라스 끊어주고 근데 이렇게 수록치도 못해요 이러면 접어야 돼요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거는 아 이게 이거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2대3이다 보니까 킬 하나만 또 내면 가능성이 열려가지고 이거 아주 미묘하지만 설치하는 타이밍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조금 타이밍 놓쳤습니다 더블픽킥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마가렛? 마가렛? 화면 에이스 반해체하고 한 번 탐색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렛 근데 아 아이비 빠르게 지금 또 클리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아 이거 연계돼서 아루 가겠는데요 그나마 저 플레이가 있으니까 비에 있는 인원들이 숨통이 트이는데 여기서 여기서 나머지를 잡아주겠다 어 근데 뒷선 이미 들어가서 사이트를 먹어놨고 이거 야 오 아이비? 근데 정하이도 예측은 오 이러면 접어드려요 이러고 접고 와 냄새 맡는 거 뭐죠 이거? 뺄 법도 안 타이밍이 타이밍이 자 이러면 설치될 때 최대한 좁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설치 완료 네 자 그래도 라운드 만회하면서 8대4보다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무서워요 이런 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무서워요 네 이게 정찰자 그 회수하면서 정찰자 밀고 갈무리 하겠다 했는데 자 이거 더하면 안 돼요 더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디스틱트가 1일 낼 수도 있고요 와 이거 그냥 다 기다리는 에임에다가 담비 이거 담비 버틴다 난 죽어도 와 근데 데려갔어요 이러면 디스틱트가 빨리 와야 돼요 아 네 자 이러면은 조금 본대 상황을 봐가면서 가야 내가 뒤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사이트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우지에스 선수들은 오히려 담비 선수는 나한테 와라 응 온다 나한테 온다 전혀 들켜도 돼요 가기 싫어지거든요 이러면 너네 이래도 올 거야 가는 게 그래도 자 이거 커버되는 인원이 뒤에 빠져있다 보니까 아루가 자 이거 아루가 조율해 줄 거예요 네 오오 하아 아루 조준성 그새 또 바뀌었어요 야 그리고 디스틱트가 이 성운 활용을 너무 잘해요 자 그래도 잡혔고 자 이거 시간 없는 거 활용해서 설치하는 타이밍에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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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 오 잘 찍어주고 아래쪽에서 프랑시스 마무리 아 나 짜증나 그냥 젖이 들래 기분 나쁘다 에임이 무슨 소용이야 와라 자 이거 위치는 걸렸고 오히려 뭐예요 아 이러면 야 이러면 오히려 아루가 또 한 번 붕 뜰 수가 있어 사이트에서 버텨줄 수 있나요 아이비 아니 아 근데 이게 아루가 올라오는 타이밍 마저도 어 못 봤어요 들어온 거 못 봤어요 담비 들어왔어요 스킨에 가려서 못 봤습니다 네 네 어 어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오오 어 이거 몰라요 자 그래도 포지션이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요 네에 자 앞으로 시간 마무리 지어주면서 아니면 정찰자 따라서 들어가라 음 그렇지 킬 만들어주고 이미 사이트 안은 다 장악이 되어있다 보니까요 공기 짧은 상태에서는 많이 할 수 있는 아하하하하하 자 이런 게 이런 게 어쨌든 아루에게는 좀 에 기본 좋은 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당황해서 자 그라우디 네 어쨌든 원하는 대로 사이트 진입까지는 될 건데 안쪽에서 버티는 인원에게 흠집이 얼마나 나는지가 중요해요 야 담비 미쳤어요 그냥 버티는 힘이 아니 이거 다 버텨줬죠 아니 성운 백업도 너무 좋고요 지금 아니 투자는 우리가 했는데 왜 너네가 이득을 봐 이런 생각을 오 근데 프록시가 하나 이거 크게 해줬어 자 그래도 아루 살아난 아루 체력 상태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아아 decía 정하이 확실이 오포 잡은 선수마다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버리고 헤븐 떨어져야 돼요 자 이러면은 네 이렇게 잡아먹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들어와주고 셀다 교수님 κ 이렇게 갈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역전 중 생각을 한 건지 아주 오så 담vie가 그냥.. 내가 정리해줄게! 담비 디스틴트! 크로스 된 거 이거 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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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고네요 아루카루! 이거 진짜 안 풀리네요 아루 이거 문 다 열렸습니다 에임에서? 킬alle versión 많이 어렵죠?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디스틴트의 샷까지도 일단 안 통했다 보니까요 습관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좋고요. 어쨌든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 잡는 것보다. 오퍼 같다. 이거 큰데요? 너무 큰데요? 이게 또 사이드가 이렇게 힘 있게 뚫려버리면 담비. 버킵니다. 버킵니다. 이럴 때 해주는 담비. 며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디스틴트도 타이밍을 약간 놓쳤죠. 우주에 가 있느라고. 정리가 되고 있어요. 담비만 남은 상황. 털로 갈 것 같습니다. 털로 뻔합니다. 이건 또 쇼티 마무리인가요? 그래도 담비? 네, 마무리 지어주면서 스플릿! 동심 레드포트가 가져가고 마지막 맵으로 가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300점. 300점. 누군지도 297.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저 원투펀치가 해준 게 너무 컸죠. 그 공격력의 정점이라는 페이퍼렉스조차도 이 하이퍼 조합의 결국 요원 조합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뭔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운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거를 농심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를 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마가렛! 그리고 이 나노수원 위치만으로도 백사이트에 사람 있다. 알죠? 그래서 결국 정비된 상태에서 와, 이거 마가렛 치고 빠지게 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와중에 아루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잠깐만! 담비! 이게 이렇게 돼요? 교전으로 또? 와, 담비! 야, 역습 또 갑니다. 우리 안 싸울 거야. 어차피 총기기인데? 너네랑 안 싸워줄 거거든? 오오오오오! 와, 담비! 아, 혈압 빠졌어요. 혈압 빠졌어요. 자, 이거 누군가는 나와줘야 돼요, 지금. 자, 뱀니팔도 빠르게 빠져있어서 불길 올리고 이거 나와줘야 됩니다. 단의 체만 해놓고 같이 싸우면 되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루스, 하지만 1대2 오! 프록시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루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오 이러면 팀 오제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비는 조금 더 기다리는 그림의 오퍼레이터 네 이런 거 이거 B 연결부도 클리어가 다 돼 오 안정적으로 설치해주고 있고요 프록시가 사고 한 번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러면 더블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D가 조금 속도 올려줘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뛰고 있고 네, 왔죠 이야! 이거는 또 역습이더라요! 어? 마가렛? 물론 혼자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가렛이고 제트라면 오 이거 해체 프록시스다 네 이렇게 하면서 사대요 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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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거 크리키고 역습 만들었는데 그냥 역습 쓰고 가자 뛰어도 된다 뛰어도 된다 그렇죠 자, 이때 같이 연계가 아 이거 너무 잘 끊었어요 모비스가 네 진짜 잘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이거 어 에이다리에이다리에이다리에이다리 어? 컴폴? 컴폴? 아 반응이 안 됐어요 아... 더비 그걸 또 기다리는 에임의 아이비라면 저희가 좋은 namely 베안선 야 이게 약간 의식할 만도 했을 거 같은데 프랑시스 여기서 시간만 끌어오세요 네 나 여기 써 나랑 싸우자 KS 안 해도 됩니다 날 봐? 수습이 빨랐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누르긴 해야됩니다 저거 끊기면 이번 라운드 힘들어요 확실하게 칼로 잡아주면서 농신웨드포트 타임아웃 이후에 라운드를 만회합니다 아니면 클라우디 구슬 먹고 봉쇄 바로 꼽는게 낫죠 자 이거 사고납니다 사고났어요 이미 나요 이미 나요 이미 났어요 살아났어요 물론 결과론이지만 농심 같은 연극에서 결국에는 저거밖에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저게 또 통했으면 모르는 거였거든요 아루 끊고 했으면 수비 진영이 흔들리는 거였는데 오오 자 그래서 포비 이러놓고 백사 먹고 스카이한테 사고만 안하면 프란시스 잘 잡았고요 이러면 굳히기 가능하죠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라운드다 보니까 농심레드포스도 심판까지 씁니다 박실하게 가져가기에는 움직임이 없고 그 와중에 끌어치기를 해서 이거 위험합니다 또 아이비가 안 놓치고 심지어 순풍 이거 빠져 한 번 더 이거 봤으니까 봤으니까 이걸 또 한 번 때려보고 가요 이거 정하이가 이걸 또 B에서 인도하는 빛 액션 주고 봉쇄까지 투자하니까 바로 흔들렸어요 근데 일단 결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노련한 진짜 팀 OGS 요리하는 법 제대로인데 이게 OGS다 보니까 모를 것 같아요 자 장비 끊겼고 어? 자 교환들이 이루어지면서 2대2 자 이거 안전한 위치에 프록시마 있으면 돼요 와 이거 칼로 칼로 한 번 찔렀어요 그쵸 어? 디스틴트가 자 이거 안 찍혔거든요 아 오 누구지 아이비도 하나 끊고 빠지고 싶을 건데 오 끊고 빠졌어요 좋아 베스트 자 이거 어떻게 들어올래 또 한 번 저지하고 이거 들어가면 성운의 끌땅에 불길에 자 올 것 같을 때 자 이거 어떻게 들어올래 왜 너 막아냈 오 막아냈어 너무 잘했어 이걸 아니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하게 보고 있었는데 아루아루 사랑하나루 오 오 자 그래도 프록시 프록시가 수습을 너무 잘해주는데요 네 다만 어디서 오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오 디스틴트 체력 상황도 디스틴트가 별도 하나 있고 충분히 속을 수는 있어요 디스틴트 자 에이다리 와 디스틴트 야 이걸 야 깔끔하게 자 일단 스파이크 설치 레어 주대 일단 사이트 한쪽에 아이비 오 오 아 봉쇄 때문에 또 빼야되고 한 명 구속됐죠 마가렛 쏴야되요 이거 그냥 해체를 오 오 저까지 잡으면 몰라요 이거 오 오 오 자 이거 이 타이밍 때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자 프록시까지 킬 네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 있습니다 동심 오 오 또 긁힌 에임에 다 가요 지금 잘 긁어줬어요 네 해체 어떻게 할래 싸워줘라 자 브러쉬 있어 이번 턴이 마지막이 아 네 자 이거 예상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거 진짜 캐리냐 트롤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립니다 저거 타이밍 싸움인데 이게 버텨주면은 군대가 자 이러면 디스틱트 같이 다 올라갔습니다 메인에 빠져있고 여기서 어그로만 잘 빼주면은 가능해요 디스틱트 큰 거 와요 왔어요 큰 거 와요 아 아 이걸 또 봐요 큰 그림은 내가 더 잘 그려 사실 디스틴트 방금 안 했어도 되거든요 네 와 이러면은 힘이 좀 빠지거든요 오오 마가렛 이거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 그거 별 작업해줘 들어갈게 이거 2선 들어오는 공간이 일단 열려있긴 하거든요 왼쪽으로 붙으면은 이야 이 선은 들어왔어요 일단 그래도 공간 창출 해줬다 이게 담비에 이야 탄탄해요 농심 레드포스 파이크 이거 재활용을 가져가게 생겼죠 오오 챙겨줬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큰 손실 없이 베이스 에이 셋업이 다 되어있는 상태죠 애초에 B에 대한 부분은 끊고 리테 código 어얳 야... 남비 스파이크인 거 생각해야 돼요 클라우디의 위치가... 클라우디의 위치가... 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옹 잠깐만 타이밍이! 아 이거! 충전이 필요해! 어 이거 몰라요 이거 서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수비 완료! 장난 끝이야! 역습으로? 자! 어! 진짜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요 OGS가 와 근데 타이밍 맞게 담비가 빠져가지고요 자 여기서 상승기류 타고 숏 한 번 근데 이거 별 별이 없어요 별이 없네 반에 채 하고 대기샷 어 그냥 이거 액션이 없는데? 이거 페이크로 알고 있는데? 어 어딘지 이제 몰라요 네 이제 디스틴트가 한 번 숨는 모션이 도저도 아니게 돼요 네 메인을 미는 것도 좋아 보여요 아 이거요? 이것만 봐야 돼요 네 아 어 자 이거 좋아요 아 아 아 아 진짜 좋은 판단이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는 아 저게 통했다면 아 너무 아쉬운데요 프록스만 남은 상황에서 아 이게 첫 번째 맵부터 몇 번째인가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와 이러면 여기서 이거 같이 인도하는 빛이랑 이거 정리해줘야돼요 저기 이거 정리해줘야돼요 이거지? Okay,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정하기까지 깔끔하게 제압을 해내면서 Kate'd ou 순간 깃끼리 간단하게 간단하게 가자가 됐는데요 이거 또 한 번 뭐 장막과 함께 인도하는 빛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설치 소리 들리면 4명이 와있습니다 아 이거 입들리면 큰일인데요 디모체스 아 또다시 역습이 있으니 가는건데 심플이 잘 안통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클라우디 다 막혀요 다 막힙니다 이거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기서 맺고 끊어도 되고 이럴 때 디스틱트 해주면 자 디스틱트가 해주면 오후 까지? 근데 이거 스치면 사망이라 근데 이거 디스틱트가 늘 뒤를 돌았던거 여기서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이건 또 반응해줬어요 하나만 반해체 되기 전에 끊기만 하면 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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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근데 반해체 됐거든요 일곱발? 일곱발? 아! 잠깐만 잠깐만 찌른대요? 이거? 반에 체대해서 시간 여유 많아요! 와! 정하이! 플레이오프로 향하는 길을 정하이가 뚫어냈습니다! 농심레드포스!